이번 질문의 내용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의 대학교 교수가 미국에서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겪었던 1화 Watch out! 보다, 바깥, 조심해라. 원래 의미는 그것과 관련된 밖을 봐라 라는 뜻인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재밌는 얘기 하자는 거예요. 농담 얘기 한 거죠. 자, 여기는 arrive 다음에 in을 갖다 붙여줘야 되겠고요. 이제 나라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치사 at이 아니라 in을 쓰면 되겠고, 이 arrive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가 필요해요. 어떤 명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뒤에 전치사가 필요하는 게 자동사죠. I had an unforgettable experience. 나는 잊지 못할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With learning an American phrase, 미국식 표현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럴 때는 about처럼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내가 토마스 제퍼슨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것을 시작했을 때. Not long after I arrived in this country in the 70s. 그래서 1970년대에 내가 이 나라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스튜던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되겠고요. 이유는 워너브는 뭐뭐 중의 하나인데, 그 뒤에 언제나 복수명사가 오게 되겠죠. 그래야지 뭐뭐 중의 하나가 되니까. I had only begun to learn. 나는 막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How to speak American English. 어떻게 미국식 영어를 말하는지를. My class took place. 나의 수업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수예요, 교수. 그러니까 내 수업은 열렸습니다. In a large windowless lecture hall. 커다란 유리창이 없는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And on the first day, 그리고 첫째 날, I just started to explain my goal for the class. 나는 그 수업에 대한 나의 목표를 설명하기 막 시작했습니다. When one of my students yelled at me, watch out. 나의 학생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watch out이라고 고함 쳤을 때. 자, 여기는 heads가 아니라 head로 써야겠고요. 대시 아니라 what으로 또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의미하다의 mean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that이 아니라 what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idea라는 게 있으니까 idea라는 게 있으니까 선행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what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idea는 여기서 선행사가 아닙니다. 선행사가 아니고요. 여기 have no idea라는 표현은 don't know, 몰라요라는 수거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had no idea는 몰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이거는 I'd never heard. 이 표현은 여기 지금 현재 완료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이 시점까지도 못 들어봤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안 되지. 학생이 얘기해 줬잖아. watch out이라고. 여기는 대과거 과거 완료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 시제 쓰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앞쪽에서 이전에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나한테 말한 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대과거, 과거 완료가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그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ad no idea what the student meant 그 학생이 의미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즉각적으로 my brain search for some kind of definition 나의 뇌는 어떤 그 정의 어떤 종류의 정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네요. 자 여기는 I가 아니라 me로 바꿔야겠고요. want가 O형식 동사여서 목적어, 목적격, 보 목적격이니까 me를 써야겠죠? watch meant look watch는 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out은 could mean outside 아마 바깥쪽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학생은 내가 바깥을 쳐다보길 원할까? I couldn't know.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because there were no windows in the room. 그 방에는 유리창이 없기 때문에. 자, of course, 당연히 all of this 먼저 문법부터 여기는 words가 빠져야 되겠고요. arriving이 아니라 to arrive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for 이게 보이죠? 이게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꼭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wait for 그래서 O형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기다리다. 자, 그 다음에 여기 happen 수동태가 안 되는 이유는 이 happen이라는 단어는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을 쓸 수가 없겠죠. 자, 당연히 모든 이것은 발생했다. in a fraction of a second 1초의 1부분에 즉, 순식간에 일어났다. 자, after which a part of ceiling fell on my head 그리고 나선 그것 이후에 계속 조용법의 관계사처럼 해석하세요. 그것 이후에 그것 이후에 천정의 일부분이 내 머리에 떨어졌고 나는 갑작스럽게 바닥에 누워있었다. 자, 여기는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콤마가 없어도 피를 흘리며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마룻바닥에 갑작스레 누워있었다. 라는 얘기는 그 저기 뭐야 순식간에 누워있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